청소년 교도소에 있는 놈이 악업장에 있지 뭐 그 놈이 범죄인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 지인도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180시간씩 펴지나 되는 걸 지금 4시 20분까지 갑니다. 4시 20분 어쨌든 험한 경계가 나타나는데 능견을 위한 다음에 전상이 없다면 뭐도 없다? 경계가 없고 앞에 그거 능견상도 뭡니까? 업상이 없다면 업상이 없어지면 부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하다면 능견상도 없어질 것이다. 부동 무견이라는 말씀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뒤에는 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경계상 현상을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7시기부터 여기서부터 육추가 벌어진데 이 육추들은 앞에 업상이나 전상을 말미암은 것은 틀림없지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애는 누구 때문에 받겠습니까? 현상, 경계상, 현식이 있죠? 현식을 반영해서 이 현식이가 웃대가리가 돼가지고 밑에 누구죠? 육추 현식이가 3세의 말단 아닙니까? 그렇죠? 현식이가 대빵이 돼가지고 짜질 부리한 것들, 이 잔세이들을 조절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거치노? 이유, 경계, 연고로, 부생, 육종, 상한, 이윤, 나위, 육고 그거 나왔죠? 경계상, 뭐죠? 현상에 딱 사로잡혀져가지고 현상에 족쇄체가 있는 관계 때문에 육추, 여섯 가지 모양을 내나니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그 다음에 지상, 오직 우리 수행은 이 지상입니다. 이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단어는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이게 차지하는 폭은 한 칠할, 팔할 됩니다. 칠할, 팔할 구상 차지 중에 이 전체가 해도 간이 아닙니다. 오직 이놈만 없어진다면 이거는 굳이 서장 같은 데서 하도 챙기면서 얘기하는 데는 거대목 아니겠습니까? 장물 아비를 잡아야 끝이 난다. 기틀만 잡아서 될 것이 아니라 도둑놈을 추적해 현행범 정도는 현행범이 아니고 현행범 뒤를 쫓아 쫓아가서 그 놈이 훔쳐가서 갖다 바친 장물 있잖아요. 그 원흉을 찾아야 된다. 그 원흉이 누구냐? 지상입니다. 지상 암한심이 안 빠지거든요.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아치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암한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도 안 집니다. 이런 거사라 해가지고 한마디 꼭 걸치는 사람도 있고 악연히 공사할 때 꼭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거든. 지 물건 딱 아껴가지고 훔쳐놓은 거 아치 같은 게 되게 강하거든. 또 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똘똘똘똘 뭉쳐서 아이가 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타나는데 저인데 왜 없겠습니까? 다 비슷하게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품을 물고 강해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있다고 길을 저는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악업장이 많아서 툭 벗겨지지는 못하지만 아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짝두날 위에 서가 있다. 여의박빙이라 살아란 판에 위에 서가 있구나. 그래도 또 검색 까먹고 또 시행착오를 저지르죠. 그러면서 돌아서서 당장 정직이다 이러고 털어버리고 여하튼 칠식 지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말로는 말라식이라 하고 제 칠식이라 하고 이 대목이 원여스님의 탁월한 해석이고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아치하게는 제 주상은 제 사종의 지상이고 그다음에 내연 이주하고 뭐를 일으킵니까? 애와 불애를 일으키고 밑에 그 12연기를 내려오면 이렇게 배대해놨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이렇게 배대해놓고 12연기도 무명이 행 이렇게 배대해놓은 걸 무명읍상을 행까지 배대해놨죠? 그다음에 식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딱 잘라가지고 반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지상인데 지상은 생각의 주상이라고 하는데 대총상의 창구상이라는 사상은 어떻게 배대했느냐 하면 읍상을 어디에? 생상에 배대하고 주상을 이게 무슨 이렇게 배대를 하냐 하면 주상 사상을 배대해놓은 게 이래 해놨습니까? 전상현상은 팔식 아닙니까? 그렇죠? 주상에다 팔식도 갖다 붙여넣고 지상은 칠식도 갖다 붙여넣고 상속상은 육식의 우두머리가 상속상이거든요. 육식의 우두머리가 상속상이라. 그러니까 상속상부터 육식이 넘을 가거든요. 이렇게 육, 칠, 팔식이 중구난방을 합쳐놓고 생주이멸로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원효선님의 위에 저 위에 보면 3종 생상, 4종 주상, 6종 이상, 7종 멸상 있잖아요. 생주이멸 그쪽 의견으로 따라갑니다. 현수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총상에 시곤을 원연 어디에? 상속상에 배대하고 또 수온을 집지상,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다음 계명자상을 상온으로, 행온으로, 세곤으로 그렇게 배대를 합니다. 그런데 대총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시곤은 업상에, 그렇죠? 행온은 전상, 현상의, 식행 그 다음에 상온은 지상, 상속, 집지, 계명 그 다음에 조업은 수온 조업이 왜 수온이고 계명상은, 업계고상은 세곤 이랬는데 야, 둘이 왜 이렇게 해놨지? 이래 보니까 뒤로 거꾸로 해봤습니다. 제가 색, 수, 상, 행, 식 하니까 딱 맞더라고 보이십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짚어보세요. 색, 수, 상, 행, 식 에이, 아무데나 대충 끊어보자 이러고만 대충 끊었는지 이론을 달고 누가 이렇게 여기서 좀 반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존했는데 대총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세는 팔식이요 지상상속은 칠식이요 지상상속 칠식 맞습니까? 아니죠. 칠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은 칠식이요 상속, 집지, 계명은 육식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지금 대총상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상속상을 칠식으로 배대했는 게 틀렸다 이 말씀이죠? 원효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럼 지상은 몇 시? 칠식이고 상속은 어디로? 육식으로 붙어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총상 법문도 설이 있잖아요 바로 잡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갖다 틀렸으니까 책 내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또 그대로 틀린 대로 책을 내가지고 한 판 찍은 게 아니고 몇 천 건 찍어가지고 이 판째 나왔는가? 삼 판째? 동 모절에서 찍었잖아요. 동 H절에서 DH절에서 찍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목판본을 찍으니까 필사본을 하니까 유포가 많이 안되니까 많이 안 틀려요. 그런데 요새는 인쇄에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왕창 찍어가지고 왕창 돌려놓으니까 다 틀려버렸어요. 여러분들 배우는 대총상 법문도 설 그겁니다. 그게 틀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놓고 틀린 것도 모르고 원효수님 의견도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합니까? 지상상속은 칠식이야 알겠지? 이래가지고 우리 강사선생님 강의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노? 지상상속은 칠식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없습니다. 몇 식? 지상은 칠식이요. 상속은 육식이다. 그게 이제 상속은 육식이기 때문에 육식의 가장 우두머리를 가지고 원효수님은 상속상을 뭐라고 배대했어요? 식온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식온이 왜 식온인가 아닐까? 이 식온은 살피고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게 각이다. 자 봅시다. 이게 각이다 이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놓는 모양이 관입니다. 그렇죠? 각 차라리. 예? 보는 것은 이게 각이다 합시다. 각관 분별이라 합시다. 각 차라리 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상속상은 바깥으로 육식 경계를 안입에 설신 색상의학 미적법을 관찰합니다. 제 육식이 바깥에 지금 나와서 지금 작동하고 이 상태입니다. 그렇죠? 보고된 게 그 안에서는 이제 칠식이 조정을 하고 이러면 이제 작동을 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각관 외진한다. 바깥의 현상 경계에 대해가지고 앞에 저기 나오는 현상하고는 다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상속상은.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반영해가지고 괴롭다, 즐겁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지상에서는 어떤 생각을 일으키십니까? 좋다, 싫다 정도. 그렇죠? 좋다, 싫다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느 만큼 괴롭고 어느 만큼 즐겁다거나 고락이 이제 태동하잖아요. 그게 상속입니다. 이것이 안 꺼내집니다. 매일. 지금 수업하기 싫죠? 수업하기 괜찮아요? 그럼 죄인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애 안에 좋다는 생각이 동화였던지 귀신론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이러면 수업하고 싶다는데 사실은 뭐 수업하고 싶지는 않지. 그런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쭉 나가면 뭐가 됩니까? 고락이 생기한다. 올라왔다. 고락이 생기라면 어떤 때는 분별심이 생겨져 가지고 이걸 내가 따라갈까 말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어기고 싶고 마음에 드는 것은 따라가고 싶고 위수는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좋다, 싫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막 계속 따라가고 싶고 싫은 것은 계속 틀어내버리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런 경기가 싹 돋아난 걸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집치상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싹 괴롭다 저러갑다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고수냐 낙수냐 불고락수냐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우리가 삼수가 있잖아요. 흔히 그렇죠? 고수, 낙수, 사수 네? 그러니까 능경 같은 데는 희수, 고수 이렇게 다 하죠. 기뻐도 수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고락을 받아들이니까 영납고락하니까 고락을 받아들이니까 그걸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수, 온이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고락을 받아들이고 나면 아, 이거 내 마음에 드는 거냐 위수에 대해서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그러면 받아들이면서 노란 걸 먹을 것이냐 빨간 걸 먹을 것이냐 막 망상분별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멀리 갈 것이냐 가까이 갈 것이냐 해외여행 간다는 생각을 딱 받아들였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비행기 탈 것이냐 배 탈 것이냐 이런 거 막 찰떡을 그냥 떡 먹고 싶다는 생각까지 돋았다가 떡 먹고 떡이 왔네 좋다고 이 생각까지 했다가 또 막상 주변에 어떻습니까? 눈 가지고 고른다 이래가지고 아, 이거 어느 거 먹지? 어느 거 먹어야 잘못한 소문나나 이렇게 오늘 아까 짜장면 먹을 때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딱 나 짜장면 싫어 이렇게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짜장면 먹겠다는 좋은 생각이 확 동하면서 맛있으니까 개명자상까지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치사 치해가지고 망령되이 집착해서 야, 짜장이다 엄청 좋다 계속 갖다 놓고 조업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각가지의 기 종종업 해가지고 조작 선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거는 아까 마음에 들었던 애하던 거는 나중에 선업으로 거의 갈 경향이 많고 경향성이 그렇죠? 싫어하던 거는 나중에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살인도 하거든 전쟁도 일으키고 작다고 하는 조그마한 불씨의 씨앗이 이게 트라우마처럼 지금 존재도 그렇고 옛날에 존재도 그렇고 그게 딱 동하면은 타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성질 때려보면은 진심이 많은 사람도 아주 온건하게 온건히 뒤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놈은 확 끌어 펴봐가지고 폭포처럼 쏟아 뿐 놈도 있고 가랑잎처럼 확 붙어 뿐 사람도 있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진심도 그렇고 탄심도 그렇고 그렇거든 그런 것도 경향성을 보면 물이든지 불이든지 이런 게 똑같이 현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그래 되면은 상은 말을 처음에 보니까 수 상이죠 그죠 행까지 가면은 행위 동작 조작을 하니까 행원이라고 원효수님은 조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곤에 떨어지면 결국 이렇잖아요 세곤 세곤이다 운문사 운문사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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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 매실 그죠 우리 흔히 살구 매실 이렇게 생각하면 무감하게 입에서 침이 돌았다 침이 도는 걸 매실을 상상하는 건 상은마지만은 수상 행 침이 고이도록 행위 동작으로 씩 넘어가면서 침이 입에서 고여버리면 실제적으로 이 색이 동해버리면은 침이 나온 건 세곤입니다 세곤 저기 운문사 저기 등산하다가 어디 표충산에 넘어가다가 바위 끝에 이렇게 쓰면 벼랑 끝에 쓰잖아요 그죠 쓰면 내가 그런 걸 비유를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그럼 바늘로 지릿지리 찌리는 거 같잖아요 공동묘지가 머리끝이 쭈피쭈피 서고 오삭오삭하고 소름이 돋고 이러잖아요 소름이 돋았다 그러면 뭐가 동했습니까 색이 동했을 그때는 세곤입니다 세곤 이해가시죠 바늘로 아무도 찌르는 의미 없는데 지가 상상해가지고 식 수 상 행 뭐죠 색 이래가지고 벼랑 끝에 서가 있으면 막 찌릿찌릿할 때 전기 내린 듯이 안 그래요 강 큰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는 뭐 강한이 요마타기 때문에 바늘로 막 찌릿찌릿찌릿 찌릿한 것 같다고 어휴 무섭게 어휴 무섭게 하고 생각하는 거는 수 상 행 이지만은 그것이 몸으로 구체적인 명현현상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세곤입니다 세곤 그런데 이걸 우회해가지고 야 희한한 놈들이네 이거 이만치 이렇게 붙일 뿐지 모르겠어요 이건 참 녹음에 좀 지어주십시오 너무 욕을 심하게 이런 것 같아요 원효 원효 사상 어휴 원효 이건 현상 이런 사상 사상 인식 조세가 되느라 뭐 지금 마음에 윙집쯤 오둑쯤 해갖고 미혹해지는 미혹해지는 과정인데 사상 인식 조세가 된 아,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간파할 때 아까 생주, 이멸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잡아가지고 생상이라고 했을 때는 본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무명읍상이 생겨짐으로 해서 생기, 작동, 동작하는 이런 망상분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시작되면서 무명읍상 그것이 업상이 그대로 지가 튕기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튀겨지면 전상이라고 하고, 그죠? 그것이 전상이 되면 거기서 멀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현상, 망경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상이라고 원연을 묶어놨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생상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고 그냥 끝이냐 그게 아니고 유지가 되잖아요. 지탱을 하잖아요. 지탱하면서 어떻게 지탱하느냐 이렇게 하면 악연, 아예 아치, 아만의 성격으로서 안쪽에서 계속 이 현상을 지탱하잖아요. 그걸 주상이라고 하고. 그럼 지탱하고 있으면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아치, 악연이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바깥으로 밀어내고 나면서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위순경계에 따라서 치사선택의 생각의 모양이 달라져요. 이상, 변한다고. 이상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업을 짓게 되면 그 생각이 내가 지금 물 먹고 싶다 이거. 물 먹고 싶다. 자, 보십시오. 물 먹고 싶다. 지금도 물 먹고 싶을까요? 업을 지어버리면 생각은 땡.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업이 바로 멸상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업을 짓게 되면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으면 땡이요. 정신 배고픔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밥 먹고 싶다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합시다.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돋았어요. 그렇죠? 하다가 어쩌고 밥을 생각이 먼저 돋았지.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쭉 유지되지. 그리고 떡 먹고 라멘 먹고 먹으니까 배고픈다. 이런 생각이 또 변하겠죠? 그래서 묵었어요. 묵고 나면 어때요? 생각이 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프다. 병원 가야 되겠다. 주사 맞아야지. 주사 맞아야지. 주사 맞아야지 생각이 돋았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유지되다가 주사 보다가는 뭐지? 약 먹고 말지. 약은 뭔 약. 저 집에 가서 한약 먹고 말지. 에이 한약은 뭔 한약. 소고기나 씻고 먹고 말아보자. 그러니까 생각이 싹 변했다가 업을 어떤 형태든지 거기에 대한 거 지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생주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셀럽 비디오처럼 길게 쭉 내려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순식간에 막 계속 찰나지가는 염념에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염념 찰나 생멸을 우리 흔히 이렇게 아래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어느 정도 빨라느냐? 못 잡죠. 안 보이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호련이라고 했어요. 불과하게 호련이 뭐가 심지녀상이 덮쳐져가지고 얘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식민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여의 해석이 내가 탁월하다고 하는 그 시곤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색수상 행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상속상호를 딱 배대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 있는 모습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 변에 있는 것까지 맞기는 맞겠지만 그거는 너무 비학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여는 현실적으로 자기 수행 입각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여가 틀리면 저까지 같이 틀렸는데 저는 원여가 틀려도 원여를 따라갑니다. 이걸 생각하기 전까지 숱한 생각들을 이렇게 꽃을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내 자신이고 이렇게 조금씩 배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밤낮 없이. 그렇게 하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랬었는데 이거 틀렸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여는 여기 원여 소에다가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 대부분은 맞습니다. 홀이 유차라도 천지연경이라.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그냥 여기에 맞춰서 원여 주님 것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하겠느라. 좋지요. 그렇게 해야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 뭐죠 그게 삼세는 팔식이요 지상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뒤에 이제 이번에 해놨습니다. 약의 현수 소인된 삼세는 팔식이요 지상 상속 집치 개명은 육식이요 이랬잖아요. 그죠 지상 상속 집치 개명은 현수는 육식이요 해놨죠. 그런데 현수 소 내용하고 조금 틀려요. 현수 소 보셔서 아시죠. 그래가지고 전삼은 팔식이요 후 육은 육추는 뭐라 했는가 이렇게 해놓고 약간 말이 틀려요. 그런데 대충 의미는 비슷할지 모르죠.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칠식은 별무 자체한데 현수는 칠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칠식이나 육식이나 팔식이나 없다고 하면 다 별무 채가 없어요 전부 다. 그죠.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1을 썼든지 한문으로 1을 썼든지 한글로 1을 썼든지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숫자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명언은 가설이라. 우리가 본명이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본명일까. 아니잖아요. 생멸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야 되고 사람 이름도 있어야 누구누구 구분하지 그 시기가 그 시기고 저 시기가 저 시기고 이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칠식이가 작동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칠식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상하 팔식이나 하하 육식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고 원여처럼 원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가지고 원여는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든지 그건 수행해보고 짐작해야 되는 것들이고 원여가 얘기했다는 것은 지상만 칠식이다. 이거는 이제 확인이 드러난 거예요. 제 강의 중에서. 그렇죠? 대총상에서는 지상 상속이 칠식이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원여소에 없는 말이다. 원여소에 해놨으면 제가 대총상을 꼬집어가지고 틀렸다 소리를 안 하죠. 원여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여소와 틀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딱 표시해놨어요. 원여소는 하신 것처럼 혹시나 좀